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요 뉴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한 동의안, 이 부분을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당론으로 아마 채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의원 자율에 아마 맡길 그런 모양입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비추는 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는 모양인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부결에 가까운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뉴스부터 처음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자율 투표 의원 총회에서 부결의 총의를 모았지만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오늘 썸네일 제목에도 보시다시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역시도 이 양반들이 이렇게 아마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27일 아마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는 모양인데 비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씨하고 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민주당 내의 인사들도 부결이라는 그런 당론의 무게를 실어주는 쪽으로 민주는 부결에 대한 총의를 하긴 했지만 이재명 체포안에 대해서는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 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총의를 모았지만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 투표에 붙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의원 총회에 이재명 당대표가 퇴장하고 난 이후에 자유토론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서 또 비명계 이재명에 반하는 그런 비명계 사람들도 똘똘 뭉쳐서 부결하자 압도적 부결 목표에 힘을 보탠 데다 당론을 채택할 경우에 이재명 방탄정당이라는 그런 비판이 거세질 것을 염두에 둔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계속 다짐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사실과 진실과 거짓과 윗선이라는 것이 혼재되어 가지고 무엇이 사실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계속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 합리화에 능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정신구조로 보면 아마도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박해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신념에 가까운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자신감을 드러낸 것은 표결이 임박하면서 친명계뿐만 아니고 비명계에 속한 사람들도 일단은 부결로 뭉치는 그런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도 일단은 부결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국민의 힘에 국민이 없는 것처럼 이런 우석의 소리가 있는데 참 한국이란 나라는 시안하네. 그러니까 이견이나 이런 게 없이 당론이 결정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항하고 그게 특히 민주당에서는 뚜렷한 그런 특성이죠. 공상당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본래.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에서 이견이라든지 이런 게 일체 허용이 되지 않고 일사불란함 이게 이제 민주당의 특성인 거죠. 5선 중진 설문 의원은 이낙연계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이재명 씨와 가장 각을 많이 세웠던 그런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 부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일 겁니다. 설훈 씨가 당대표를 믿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똘똘 뭉쳐야만 총선에서 이긴다. 부결 이후에 이 대표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또 한 비명기 의원은 동아일보에 통하여서 우리 손으로 당대표를 검찰에 갖다 바쳤다가 당 전체가 지명적인 타격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런 모든 종류의 논의의 가장 상단에는 불법을 저지르느냐 아니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그게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해먹어야 되니까 우리 편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엉징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처신을 보게 되면 저 양반들이 참 나라를 앞으로 어디로 끌고 갈 건지. 이게 검찰에 갖다 바치고 안 하고 이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 잘못을 범해석에 되면 구속이든 뭐든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일사불란함이랑 스포츠나 이런 데서는 통용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바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맹백한 그런 불법이 저지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을 그래도 조금은 의식해가지고 당론으로 그냥 원천적으로 부결을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역풍이 클 것이다. 그런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뇌구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되면 자기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부끄러운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씨는 그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문제가 아니고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정치 세력을 행성해가지고 국가의 진로라든지 현안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참 잘 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이재명 씨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확신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지금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하니까 의원 자율에 맡겨도 공천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란표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보다는 의원 자율에 맡겨가지고 부결안을 끌어내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는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했겠죠. 아주 큰 이변이 없는 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태도나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 의원 자율에 맡기더라도 아마 본인들이 원하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상식이나 이런 것하고는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시민들은 대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62%가 가결의 낙관적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만큼 민주당을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구나. 정상적이면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나 제가 밑에 작은 제목을 붙여놓은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면 6, 70% 정도가 민주당의 의원 자율에 맡기게 되면 당연하게 가결안이 나오겠지만 그건 평범한, 평범함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그런 거가 제대로 작동할 때에 62% 가결이 가능하겠죠. 저는 거의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시킬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결과입니다. 542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은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 투표에 붙이기로 했다고 하는데 2월 27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보통 시민들 가운데 한 67%가 반란표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란표가? 반란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게 맞아 떨어질까 이게 조금 전에 봤던 123명이 했을 때는 62%니까 545명이 했을 때는 67%를 증가됐지만 거의 60%, 70% 정도의 사람이 민주당의 의원들이 되게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 이렇게 가정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겠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의원 자율에 맡기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부결안에 대해서 다 힘을 모을 것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론 결과가 65%인데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확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죄라고. 보통 사람들은 참 하기 힘든데 이재명 씨는 확신을 하는 거죠. 검찰 수사가 자신을 향한 정치적 박해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 의원 총회 발언 조절을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좀 특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고 아주 드문 경우인데 그 특이한 사람들이 어떤 경우인가 하니까 항상 이유를 대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면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일과성 행사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든 간에 말을 계속 바꾸면서 자기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거짓말이 그냥 몸에 베여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게 되면 그게 아마 일종의 병명이 있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특정 상황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는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특별한 사람은 아닌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지나치게 자주 자신의 말과 입장을 바꾸면서 거짓말을 해나가면서 그 상황을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유형의 인물에 가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당하는 것은 검찰 수사는 대선 패배 업보지 자기가 성남시장 시절에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씨의 가장 큰 주장이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것을 이것은 이재명의 대선 패배 대선 패배의 업보다 자기가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지 부당한 그런 검찰의 그런 탄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당대표로서 의원님들께 마음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240만 표를 쑤셔 넣어도 패배한 거 아닙니까? 240만 표를. 이 책이 뭘 이야기합니까? 2월 23일 날 나왔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0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이 두 권이 뭘 이야기합니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바닥까지 파헤친 책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이 24만 7,077표로 승리했다고 공식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전국의 모든 선거구별로 다 분석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첫 번째는 윤석열의 득표수하고 심상정의 득표수에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훔쳐가지고 이재명 함께 전산적으로 넘기는 그 소위 수학적 공식 일정한 패턴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심상정과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한 퍼센테이지 예를 들면 그것을 우리는 흔히 조작값이라고 합니다. 그 조작값을 활용해가지고 이재명 함께 표를 옮긴 그런 가짜 득표수가 바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라는 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 짝 정리해가지고 낸 게 이 두 권 책이지 않습니까? 240만 표 정도로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240만 표를 이동시켰다는 이야기는 절반인 120만 표 정도를 윤석열과 심상정에게 빼앗고 그만큼을 꼭 같은 액수를 뭡니까? 이재명에게 더해 준 거죠. 그렇게 이러면 240만 표를 장난질을 치도 찐 겁니다. 마치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당선을 했던 용산구의 권영세라는 사람이 1만 7천 표 가까이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을 했지만 680표가 차이로 승리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240만 표를 뭡니까? 만졌지 않습니까? 이게 주물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낼 줄 몰랐을 겁니다. 어느 미친놈이 여러분들 뭡니까? 돈도 안 되는 중앙선거관련의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분석할 놈들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돼지나 개나 소나 말이나 여러분들 광우나 우럭이나 넙치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정리정돈해 가지고 이번에 나온 거 아닙니까? 기가 찬 거죠. 열심히 여러분 조작했지만 패배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씨가. 말은 참 잘합니다. 지금이 역사적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재부족으로 대선에서 패배해 이재명 씨가 부족한 거 아닙니다. 전산조작범들이 실수를 한 거죠. 절대 재부족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통감해야 될 것은 선거 사기범들하고 전산조작범들이 부족한 것을 통감을 해야 되는 거죠. 대선에서 패배해 우리 사회와 정치와 경제의 모든 분야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참 말은 그럴싸하게 하네. 온 세상에 다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 일일이 내게 보고하고 성인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허무 명랑합니다. 위법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보고하고 성인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본인이 여기서 정치적 생명이 끝나지 않으려면 어쨌든 마지막까지 재앙을 해야 되니까. 재앙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요체가 뭔가 하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야 되잖아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나는 정치적 박회를 받고 있다. 그런 문장을 수없이 뭡니까. 자기한테 대세기게 되면 인간은 어느 순간 뭐죠. 자기는 선한 사람이고 상대방이 악한 놈들이죠. 좌파들이 이름도 갖고 있는 그런 방법 가운데 조작도 잘하지만 또 뭘 잘합니까. 상대방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악당으로 그냥 규정해버리는 그런 것을 잘하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검찰을 악당으로 모는데 아주 여러분들 익숙한 거죠. 0.73%로 패배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도움을 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뭡니까. 262만 평가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덮고 가자는 것이 대한민국 사이니까 잘 되겠습니까. 잘 되기 힘들죠. 그런 불법을 그냥. 그래서 이제 이재명 씨는 절대 자기는 보고받은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 오늘 월간조선에 특종을 했네요. 특종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이 상시하게 월간중앙조선에 나와있네요. 대장동 일당 외에 성남시 공무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응해 가지고 거기서 진술을 했네요. 성남시 최고 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을 통해 대장동 사업을 진두지휘한 설계자라는 식으로 검찰의 진술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작 소설이란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는 부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되죠. 검찰이 거짓말을 해야 될 강한 인센티브가 있는가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거짓말을 해야 될 강한 인센티브가 있는가 검찰이란 조직은 월급쟁이 조직이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이재명 씨와 함께 여러분 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씨는 숨겨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인센티브는 항상 중요하니까 범죄자가 누군가를 찾아보는데도 인센티브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분석해보면 모두 다 표를 훔치는 표를 도덕질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민주당 후보지 않습니까. 교육감 후보든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시장 후보든 군수 후보든 구청장 후보든 간에 전국의 모든 곳에서 표를 도덕질하는 표를 훔치는 주체는 민주당 후보인 거죠. 항상 표를 빼앗기는 후보는 국민의힘 혹은 미래통합당 혹은 자유한국당 후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안 하더라도 누가 주범인지 누가 범죄자인지 검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죠. 검찰 수사관들은 검사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하게 이재명 씨한테 여러분들 뭐죠. 나쁜 죄목을 씌워야 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씨는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 본인이 관련 없다고 주장해야 될 강한 인센티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여기 나온 해 처음에는 민간업자들이 관여하는 이 사업을 이게 제1공단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그런 사업 안에 처음에는 개발사업 일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정민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전략사업실에서 성남시장을 결제를 받아 가지고 해결됐다. 그렇게 이렇게 상시하게 이게 어떻게 이름이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진술 내용을 거의 다 이래 다 옮겼네요. 성남시청 내부결제 절차를 무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직접 성남시장에게 찾아가 결제를 받는 방식이 일방적입니까 담당 검사가 물은 겁니다. 참고인 여러분들 진술을 한 성남시 직원에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런 식으로 결제를 받은 것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불만이 많았 겠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a씨입니다. 성남시 직원들이 비꼬는 말투로 너희들이 직접 보고 잘하니까 직접 보고해서 성남시장 방침 받아라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주체는 정민용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무슨 개발 무슨 담당의 팀장을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1공단 지역이 도시개발공사에 제외됨으로써 이런 결정을 이재명 씨가 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화천대유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성남에 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의 타인자본 9천억을 조달한다고 봤겠는데 제1공단이 제외돼 제1공단 수용보상금 약 2천억을 제외한 7천억만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게 다 남아있네요. 여기 이재명 김나궁 이렇게 부시장 시장 도시개발사업팀장 이렇게 나오네요.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비용 부담을 들어주는 조건에 결제하기도 했다. 사진은 관련 문건이다. 팍팍 밀어준 거죠.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이익을 상당수 가질 수 있도록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800여 원 정도의 확정이익 이전에 다 알았던 거 아닙니까 5천억 6천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여기에서 요약입니다. 기자가 요약을 잘 잘했네요. 지금까지 성남시 공무원 a씨의 진술 검찰 진술을 종합하게 되면 화천대유 대지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은 제1공단 분리를 요구했고 그 요구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도 반대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설득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결제를 받아냈다. 성남시청 내부결제 절차를 무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직접 성남시장에게 찾아가 결제를 받은 일대가 처음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이다. 제1공단 재적 제외결정은 대장동 일당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일일이 내게 보고하고 성인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허무 맹랑하다. 이런 내용들이 관계자 진술이나 본인의 결제 문건을 통해서 다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설득력을 갖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참 멘탈이 강하기보다도 저는 이재명 당 대표를 보게 되면 직장 생활하면서 만났던 몇몇 사람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절대 자기가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 특정 상황에 대해서 계속 면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양반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깜빡 넘어갑니다. 적거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이야기죠. 이런 정도 상황이 전개가 됐고 이 정도의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마당에 지금도 이렇게 뭡니까? 발뺌을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런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그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으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들이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0.73% 24만 7070표 차이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밝혀지면 세상이 다 뒤집어지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용자 용기 있는 자면은 그 문제부터 손을 대었으면 나라의 기강을 읽어야 뭐죠. 채울 수 있었겠죠. 경주 발언 같은 걸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그를 의향이나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3구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정치판에 오래 지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권영실 씨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권성동 씨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장재원 씨 이야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다 그냥 뭉개는 쪽으로 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은 미약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개인의 삶을 살 때도 그렇고 국가의 역사도 보면 그 당대를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의 인생항로가 완전히 달라졌다거나 국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다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국정운영도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집권 이후에 자기 선거뿐만 아니고 그 이전 선거까지 모든 문제를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냥 모든 것을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많은 부분들이 꼬이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 본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는 문제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에 손을 대가 자기 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퇴임 이후에 안전된 거죠. 엔비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 이후가 되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정치 세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정치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인 겁니다. 그거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정도 바른 길을 걷는 겁니다. 바른 길을 걸을 때 지지자들도 진정한 의미의 지지자들을 따르고 정말 정의의 기치를 높게 세운 그런 분으로 자리매기만 할 수 있는데 그걸 본인이 다 그냥 포기한 거 아닙니까 포기하는 과정에서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음에 또 다 비사로 밝혀지겠죠 그러나 누가 영향을 미쳤건 간에 안 미쳤건 간에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본인이 지고 본인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덮는 순간 상당히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면을 지금 모든 사람들은 무슨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그 눈에 보이는 걸 넘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넘어 볼 수 있는 것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사건을 덮은 업보나 죄가를 많이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3월 8일 날 당대표가 선출되기 이전까지 국민의힘에 실질적으로 당대표 역할을 하신 분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죠 바른마락 잘했네요 이 상습도주전문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안 이재명 당대표가 공직자로서 입신 출시하기 이전에 보였던 두 건의 변호사로 보였던 그런 태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좀 더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물론 뭐 형수욕술 파동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야 법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을 정진석 씨가 페이스북에 그대로 올렸네요 이재명은 과거에 두 차례 도주를 단행했던 사람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범죄자 전략에 몸에 익은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고소사건에 열리된 뒤에 도주했던 감히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력을 언급하면서 일단 도망가고 증거 나오면 부인하는 범죄자들의 전략이 몸에 익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원본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쓴 도주 전문가 이재명 구속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제가 어디 도망갔답니까 간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호훈장담과는 달리 이재명은 과거에 구속을 피하려고 두 차례에 도주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건 참 중요한 일이죠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2017년에 발간된 이재명 대표 자세전 이재명은 합니다에 두 차례의 도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에서 검사를 사칭했던 이재명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피해 강원도 전역과 서울 여간을 전전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폰 배터리를 제거하고 도주했습니다 자신이 책에 적은 내용입니다 자기가 적은 내용이니까 정진석 씨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적은 책에서 정진석 씨가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또 도주했습니다 그는 상석범입니다 한 번 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2004년도에 성남시립의로원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이재명 변호사 등은 성남시의회를 점검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과정에 시의원이 폭행당했고 의회 집계가 파손되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었습니다 고발되자마자 이재명 변호사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지회법권 구역인 주민교회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서전에 쓴 그대로 내용입니다 자신의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국회의 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된 지금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재명 자서전에서 인용해 가지고 두 건의 도주권을 참 설명하는데 보통 사람이 뭐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 같으면 의사당의 이름들 난입을 해가 집계를 때리 부수고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의료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 이재명은 정승호 의원을 통해 구속되어 있는 최척근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을 매내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도주의료요 자서전에 적은 도료입니다 일단 도망가고 증거가 나오면 부인하는 범죄자들의 전략이 몸에 익은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증거인멸과 도주의료가 없기에 불구속 수사해도 된다고 앵무새처럼 항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주의료가 있어서 구속 수감됐습니까 민주당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죠 부끄러워했으면 이런 지경까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부끄러워하거나 국민들은 어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제 되면 득표수 만드는 것은 그냥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야 득표수 만들면 되니까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득표수 만든 게 여기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여러분들 지방선거까지 그냥 득표수를 어떻게 제조 심산 유통했는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뭘 어려워하고 국민들을 뭘 두려워하고 뭘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표는 만들면 당선 되는 것이고 여론이야 조작하면 되는 건데 국민을 어려워하고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옳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개표날 하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전산 프로그램 잘 돌려가지고 전산 조작범들만 잠 안 자고 잘하면 다 선거리를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정진석 씨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담으니까 본질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상정됩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을 구속해야 될 이유가 구속영장과 자서전환에 차고 넘칩니다 민주당 의원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 눈에 그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한 번 더 해먹는 겁니다 공천, 공천만 딸 수 있으면 지옥이라도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정진석 씨가 아주 작심해서 이야기했는데 한국일본 기자 출신답게 글이 아주 단하고 간결하네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가 않죠 그것을 오판하는 순간 악에게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악은 평범하지도 않고 악은 대단히 사악하고 악은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가식과 조작과 윗선에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속는 거죠 그래서 선전선동에 당하는 것이고 그냥 무슨 무슨 딸이니 이렇게 해서 울러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하거나 무식하거나 방심하면 철두철미하게 이용당하고 나중에 크리넥스처럼 버려지는 것이 그게 세상사를 관통하는 원칙이자 법칙이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거지만 어쨌든 간에 참 놀랍네요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2017년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공개한 화려한 경험 두 차례의 수사망을 피한 도주 사건은 인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민주당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 국민들을 얼마나 우라통이인 여러분들을 침일 때까지 막판까지 밀어붙일 것인가를 예고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양아치가 있지 않습니까 조폭도 있고 오늘 대구 강력시의 시장으로 있는 홍준표 씨가 김성주 의원 이재명하고 내하고 같은 동급에 두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꾸짖었네요 내가 후원 대가로 봐준 기업이 있나 이재명이는 후원 대가로 기업들 봐줬잖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어떻게 내를 거기다 끌어들이냐 이렇게 격노한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게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 후원 대가로 봐준 기업 하나도 없다 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또 그렇게 하면 맹해훼손죄로 내가 걸겠다 제대로 알고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사실 확인도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느라 나를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의미하는 것은 제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공천이 당선인 지역에서 공천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민주당의 전주시 덕진국 김성주 의원한 사람의 발언 내용을 검토해보고 재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18대 의원 시절 민주당의 우모 의원이 터무니없이 나를 모함하다 기소되어 정계에 퇴출되었던 일을 잊었습니까 저격수 하려고 하면 사실 확인 부터 해야지 거짓말로 모함하면 도로 저격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남지사 시절에 경남FC 모금은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물어보기 바랍니다 용서치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국회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 공직에 나가면 어매도 받고 모략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매하고 모략하는 사람이 말을 꾸미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참 인간들 참 더럽습니다 더러워 내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논쟁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데 없는 말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을 성경에도 이름도 말을 만들지 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해 가지고 상대방을 어매하거나 모략하면 안 되는 거죠 민주당 김성조 의원이 주장하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0억 원 후원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내 고대법대 지속 후배라서 개인적으로 간곡히 부탁을 했고 그에 따라 경남FC 사장과 대우조선해양이 거제축후발전 MOU를 맺고 6개월간 20억을 후원한 것이지 후원 대가로 경상남도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위아의 경우는 사장으로 부임한 사람이 내 대학 동기라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그냥 후원을 받은 것이고 현대위아의 경남도가 해 줄 것도 없고 해 준 것도 없습니다 삼성중공부에는 10억 후원을 지인을 통해 부탁했으나 그 당시 태안 앞바다 예인서 사고로 삼성중공부가 그에게 배상금을 물게 된 관계로 거절을 당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경상남도에서 후원의 대가를 봐준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이 말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정치를 오래 할 사람이 그것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 여러분들 터집 잡힐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이 만일 문제가 있었으면 문정권에서 홍준표라는 인간을 낳아놨겠습니까 그냥 죽이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구렁텅에 쳐박는 것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시민구단의 재정이 열악하여 관내 기업들의 재정 후원을 인맥학맥을 동원하여 개인적으로 부탁한 일은 있으나 도지사는 지원기관이고 성남시와 달리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 허가권이 없어서 경상남도로서는 해 줄 것도 없었고 도지사가 그렇게 할 게 없더구먼요 또 그렇게 하면 제3조와 뇌물수수가 된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원의 대가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검사 출신과 변호사 출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가 1년 이상 경남FC 등 내 재임 중 경담론의 모든 정책 사건들을 사사시 뒤조사해도 단 하나도 나온 것이 없던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주장했으면 합니다 한 번 한 것은 용서하지만 우모 의원처럼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거짓 주장으로 떠들면 18대 민주당 우모 의원처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웅준표 의원이 아주 열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이 이제 공격한 겁니다 김성주 의원이 덕진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라북도 전주시 병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여러분들 지역기반이 호남권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 이것이 통념입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 믿었고 그러나 선거대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절반 정도는 조작이 없었고 절반 정도는 조작이 있었습니다 선거대이터를 분석해 보면 박지원 씨가 출마했던 목포시에도 사전투표에 손을 댔고 여수시 각 의뢰도 다 손을 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덕진구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여기는 한태 민주당에서 개파도 갖고 있었던 정동영 씨가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를 안 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표를 빼앗는 쪽이고 민생당의 정동영 후보가 표를 도독질 당하는 쪽이었습니다 표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빼앗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는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최소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3%가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송천일동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는 플러스 12.8%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8%를 그냥 더해 준 겁니다 정동영은 마이너스 12.2%를 빼앗긴 겁니다 그럼 얼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24% 정도의 표를 증감시킨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이런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4.4%를 조작을 해가지고 한쪽에서 절반 정도는 빼앗고 한쪽은 절반 정도는 대해 준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를 세는 자가 모든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정동영 씨도 알 겁니다 이렇게 조작하는 거 그러나 입을 다 다무는 거죠 선관위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이 사기지를 대한민국이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고 난 사람이 이 사기지를 밝힐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아는 것처럼 2022년도 4.15 총선에서는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가 사전투표 조작 청정지역이 아니고 절반 정도한 청정지역이고 절반은 조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정동영이 출마했던 전주시 덕진구입니다 여기에 이름 출마한 사람이 이번에 홍진표 시장을 공격했던 김성규라는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4.15 총선에서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호남 전북 전남 광주 광역시의 일부 지역을 빼고는 다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에 연료가 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됐다는 이야기 그거는 뭐 제가 뻥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뭡니까 그냥 김성주 의원처럼 누구를 어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정원함이나 몇 표 훔쳤는지도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동데로 몇 표를 도덕질했는지도 다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뭐 특별하게 무슨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홍진표 대구광역시장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의원들 공격을 받고 열받아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김성주 의원은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에 어떻게 당선됐나 보니까 이렇게 뭐 다 데이터를 만진 겁니다 데이터를 여러분 대한민국 엉망진창입니다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완전히 개판입니다 뭐 그냥 표를 이렇게 막 다 만든 겁니다 투표 관리를 한 게 아니고 투표 여러분들 뭐죠 조작관리위원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선거입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수 어떻게 12.8% 12.2%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국민의힘이 표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민생당의 정동영 후보가 이제 표를 빼앗기는 그런 주체가 된 거죠 정말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래 부정선거가 이제 완전히 관행화가 돼가지고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당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선거를 다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방법 인력 장소 다 언제 어디선지 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패배가 100% 뭐죠 확정된 선거에서도 표를 얼마든지 여러분들 조작을 합니다 그게 2021년 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오거돈 시장하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문제로 물러났기 때문에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2021년 또 그러나 그 선거도 뭡니까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표차를 줄인 겁니다 박영선하고 오세훈이 붙었던데도 오세훈이 한 90 몇 프로 정도 당일 투표를 대승을 했는데 424개 동단위에서는 44% 정도를 박영선이 사전투표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교차투표라고 하죠 유권자들이 투표자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오세훈을 지지하고 사전투표는 박영선을 지지하는 그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이 다 선거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선거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들이 2021년 또 4.7 보궐선거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든 2024년 총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든 간에 표를 세는 자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찰님께서 기초가 엉망인데 무슨 집을 제대로 지을 거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말이 그겁니다 기본이 잘못됐는데 뭘 연금개혁을 하고 노동개혁을 하고 무슨 개혁을 하고 야단이란 이야기 불가능합니다 사람들 참 편하게 삽니다 오늘 사찰님께서 그 집을 짓는 것에 비유했는데 다 그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좌파들이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짓과 위선과 조작이 일상이 돼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게 이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가치관 자체가 거짓과 위선과 조작이라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 합리화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도구이자 수단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 정당한 것이고 다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일상이 되고 위선이 일상이 되고 조작이 일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작 선거조작 모든 것이 조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을 벌어지는 걸 보게 되면 나는 거기서 뭘 보는 거 하니까 좌파들의 전형적인 뭡니까 사고방식과 태도를 보는 겁니다 사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옳고 그럼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악이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법 합법이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죠 다 뭉쳐가지고 뭡니까 있는 제도 다 없애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짓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김어준 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해 7월에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죠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는 부정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다 끝나고 다 나온 지 제법 됐는데 지난해 7월 거를 지금 법정 제재를 하면 어떻습니까 탈원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이나 사실 따위나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죠 7월 6일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윤석열 정부는 한 적도 없는 탈원전을 바보 짓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어떤 성진국도 하지 않는 정책을 들고 놓았다 어느 쪽이 바보인가 탈원전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프레임이고 정치적 프로포견더다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 사실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도 합리화를 할 수 있고 조작도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게 있나 좌파적 사고 왜 열강하는가 제가 쓴 책에 5장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수단이나 도구로 간주하는 겁니다 거짓도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권 탈취와 정권 연장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수단이나 도구로 모든 걸 간주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있으면 다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겁니다 평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죠 그래서 판판이 뭐죠 그 사람들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당하겠죠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짓 위선 조작 이런 거 있죠 공작 이런 거 다 이 사람들은 다 합리화가 되는 것이고 또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참말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뭐 지금 모든 것 다 엿장수 마음대로지 않습니까 엿장수 어제 여러분들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은 사전투표에서 8만4천표를 얻었고 윤석열은 불과 9천2백표를 얻었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비교하게 되면 이재명이 무려 윤석열의 9.2배 정도를 압성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 받은 표는 뭐 한 9천2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50%인 4천6백표를 빼앗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심상정은 목포시에서 1200표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50%도 607명도 607표도 이재명이 넘긴 겁니다 우리가 옛말로 배륙의 간을 빼먹으란 옛말처럼 전남 목포시에서 압성한 이재명은 사전투표에서 5211표를 공짜로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남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이 덜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윤석열과 심상정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도 조작값 50%를 적용해서 야무지게 표를 더독질했습니다 이것이 도둑놈들 3권, 도둑놈들 3권의 2022년 대선 무선지됐나의 36쪽에 나오는 여러분들 글입니다 우리는 통상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손을 대는 것이 좀 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 자료를 보게 되면 가장 여러분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전남, 전북, 광주에서 조작값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50%에서 40% 정도 뺐습니다 무슨 양인고 하니까 윤석열이 받은 얼마 되지 않는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40에서 50에서 60%를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재명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 더해 준 표들이 어느 표에 속해 있는가 하니까 240만 표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격차는 262만 표 정도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 가운데 24만 7,777 표 차이를 제외하는 240만 표가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의 정감 작업입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중에 여러분들 일부가 바로 목포시 사례인 겁니다 목포시에서 여러분들 240만 표 가운데 몇 표 정도를 빼앗았는가 하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윤석열한테 4,600표를 빼앗고 심상정 안께서 1,200표를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240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법에서 이룬 들 투표지 위정감 행위에 대한 범죄를 가장 크게 지닙니다 투표지를 정감 특정 후보에서 빼앗아 가지고 또 다른 특정 후보에 더해 주는 겁니다 100장이면 50장을 빼앗아 가지고 50장을 더해 주는 겁니다 240만 표의 투표수 정감 작업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120만 표를 먼저 윤석열과 심상정에서 빼앗고 같은 수만큼을 뭡니까 이재명에 대해줘 가지고 240만 표를 조작했음에 불구하고 못 이긴 겁니다 24만 7,77표 차이밖에 안 된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목포시에 호남권에서도 많이 조작했습니다 조작률로 따지게 되면 훨씬 커져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서울은 대부분의 35%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 바람면 제가 만든 어제 했던 이야기죠 며칠 전에 숫자를 다 만들었는데 2020년 4.15 총선의 선거구마다 서울에서 만 표 이상을 조작했는데 무슨 수로 이길 수 있나 안철수가 170억 석을 2024년 총선에서 딴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수로 이기노 제가 좀 심하게 네 정신 나간 일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숫자를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숫자를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밤을 새가면서 참관을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2022년 대선에서 일어난 것을 두 권 2월 13일 날 편했고 1권을 여러분들 지난 1월 13일 날 편했습니다 그리고 사권이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4월 1일 날 2020년 4.15 총선 기념 3주년 기념으로 책을 제가 지금 한참 편집 중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투표장을 찾는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되고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나 드리면 이 책을 내서 상업적 이익을 제가 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이 남으면 혹시 검찰 수사가 들어가더라도 동영상을 수사관들이 봐야 되는 것보다도 책을 읽으면 금세 선거 조작의 전모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제법 참 괜찮은 나라인데 이런 것을 누구든지 나서 가지고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도둑놈들 시리즈를 그야말로 사명감을 갖고 제가 앞으로 계속 써내갈 이야기입니다 4월 1일 날 편에는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4권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지방선거 5권 6권 시도지사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교육감선거 다 도둑질한 거죠 교육감선거도 그렇게 해서 교육현장을 장악을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줄을 까가면서 읽어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브레이크를 그는데 이력을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이 책이 널리 확산되어 가지고 선거 정의를 확보하고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자리를 잡아서 우리 후반전 인생인 노후뿐만 아니고 자식 세대의 부정선거가 일상화된 전체주의 체제를 우리가 물려주지 않도록 그렇게 시민들이 힘을 좀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방송들도 많이 이렇게 애용해 주시고 또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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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